전하! 육손이 확실합니다. 어떻게 할까요, 전하? 잠깐! 나 육손, 오나라의 장수로서 유비야 일대일 대결을 하고 싶소. 내려! 멈춰라. 네가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. 하지만 나를 원망하지 마라. 좋다. 자, 간다! 칼쩍이가 어딨어. 너 칼 안 썼어? 뻘이 맨손이고 봤으면서. 난 칼인 줄 알지. 얍삽이. 진짜 같은 편이라도 싫다. 진짜 별자리 하네. 됐어, 나 빈정상에서 갈래. 거기서 가면 안 되지. 나도 이런 식이면 여기서 못 싸우지. 싸우려면 강릉성으로 와. 전쟁하고 전투에는 탕복 직전에서 끝장을 봐야지. 알았어, 랑캐야. 랑캐가 아니라 육손이라고 있어. 나 진짜 큰일 났다. 나 진짜 갈거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얘들아. 얘 봐. 나를 총나라의 유빈아. 얍삽하게 때리고 싶을 때 삼성비참